오늘 오전 10시 33분쯤 경남 합천군 동북동쪽 11km 지점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한 곳은 북위 35.61도, 동경 128.28도로 발생 깊이는 땅속 14km 지점인데 경남 지방에는 최대 진도 3의 흔들림이 잡혔습니다.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진동을 느끼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인데 강도가 아주 세지는 않아서 지진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